아이고. 왜요? 한두 분을 놓고 왔네. 먼저 가, 재로가. 아, 밥맛 떨어지게. 뭐요? 재로기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. 아, 뭐라는 거야? 돈 준다고 단골에서 춤추란 말을 들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. 별보는 없는 나 같은 늙은이한테도 그건 뭐여. 그러니까. 아, 진짜 뭐 어쩌라고요? 괴롭히지 마, 재로기. 웃지 말고 재로기는 크게 날아올 사람이야. 아. 아. 난 피가 내리시네. 덕분에 새력이가 날 기다려줬네, 응? 새력이는 뭘. 잠시만 기다려요. 이거나 입어요. 이거 안 아프냐? 그럼 어쩌고. 그냥 좀 입으려면 입어요. 2개월이니까. 알았어. 그럼 운전하다. 내가 갈게. 아, 할아버지. 알았어. 가. 못 놀아요, 그 새끼. 내가 걷고 놀 거거든.